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발행한 온누리 상품권이 현금깡수단이 되었습니다. 이유는 할인폭이 커지자 상인이 사들여서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. 윤태우 기자의 취재입니다. 개인 소비자에게 5% 싸게 팔았던 온누리 상품권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는 10% 싸게 제공했습니다. 중소 벤처 기업부가 설 대목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할인율을 높이고 한 명당 구매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.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국 목표치 4,500억 원어치가 동의났습니다. 상당수가 소비자가 아닌 시장 상인들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시장에 등록된 상인들은 상품권 할인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탁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뒤 환전을 통해 차익을 챙기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. 3명이 상품권 50만 원씩을 살 경우 10% 할인을 받아 45만 원씩 135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. 상인이 135만 원을 주고 상품권을 사서 환전을 하면 액면값 150만 원을 다 받기 때문에 15만 원을 챙기는 방식입니다. 온누리 상품권이 이른바 현금깡 수단이 됐다는 말입니다. 상품권은 동의났지만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양은 판매량에 못 미친다는 말이 상인들 입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. 외부 상인들이 돌아가면 시장에 유통이 되는데 여기 상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유통되는 게 몇 번 되겠나? 그냥 바로바로 현금치를 다해보지, 그럼요.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할인을 위해 정부가 쓴 세금은 740억 원입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